10년 전 월 평균 1만 8000명씩 자연 증가하던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는 월 평균 1500명씩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누적 사망자는 17만 6363명, 출생아는 16만 5730명으로 모두 1만 633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. 한 달 평균으로 보면 1519명이 감소한 겁니다.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인구 자연 감소는 올해 7월까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